아니 그 사이에 언제 이런 걸 다 다 보셨습니까? 어 가져가셔서 마저 읽으셔도 됩니다 제 거니까 돌려만 주세요 어머니 아 저 책상 위에 있길래 너무 궁금해서 기분 상했다면 미안하구나 전혀요 경준아 네 전부터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 너 눈 수술 받은 다음엔 네가 바로 미국으로 떠나버리고 그리고 귀국해서는 모자지간에 편하게 얘기할 틈이 없어서 물어보지 못했는데 온 가족이 그렇게 사정을 해도 내내 수술을 거부했던 네가 5년 전에는 왜 갑자기 제가 갑자기 이식 수술을 받기로 한 이유가 궁금하신 겁니까? 보고 싶어졌어요 꼭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사는 세상을 그리고 날 둘러싼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나니 어떠니?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보이지 않는 것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실력을 되찾고 보니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잘 알게 됐죠 특히 사람의 얼굴은 미국에 있을 때 워낙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요 그래 앞으로 회사 생활하게 되면 더 많은 걸 배우게 될 거다 명심하렴 믿을 건 가족밖에 없단다 아들 예 명심하겠습니다 쉬어라